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 저희는 그랜저 HG 2015년식 차량입니다. 요즘 카 오디오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매치 어팔 DSP 그리고 데타셋 D2 핸드베이드 스피커 그리고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작업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어팔 DSP 제품은 작은 앰프가 1420W 출력이 재생 가능한 제품으로써 아주 퀄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SP 내장 제품 확실합니다. D2 스피커 핸드베이드로 제작된 제품이라 차오 스피커 문제 있어도 리필되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랜저 HG 2015년식 차량입니다.